숙종대왕 제멋대로 방탕하게 지냈다. 활석이와 풍류하기 사냥 바둑뚜기 장기 골패 수투전 육자배기 사시랑이나 아이보면 돈주기 어른보면 술대접하기 등 하는 놀이마다 홀라당취에 놀아나니 그 동네 젊은 기생년들이 그에게 마구 달려들어 수천금을 순식간에 빼갔다. 그러니 아무리 천만금 부자인들 그렇게 써대는데 재산이 나만 알 리가 없다. 뭐야 벌써 주머니가 비었어? 제기랄 돈 떨어진 춘풍이 털레털레 집에 돌아오니 춘풍의 아내가 가시 박힌 목소리로 하는 말이 여보 내 말 잠깐 들어보소 미나리꼴 이페두는 청노기생 즐기다가 나중에 신세 조지고 동문 밖에 오청두도 투전 잡기 즐기다가 말년에 거린대고 모시전골 김부자도 술 잘 먹고 헛소리 잘하고 허황되고 실없음이 장안에 유명하더니만 그 많은 돈 낼름 다 날려먹고 지금은 보잘것 없이 기름장사 다닌다고 하잖소 당신도 내가 한 말 대급박에 잘 집어쳐넣고 주색잡기 그만하소 이렇듯 말 유하나 춘풍이 대답하길 참말로 자네 내 말 들어보소 그런데 자네 말본세가 좀 껄쩍지근어구먼 대급박이 뭐여 대급박이 그려 우선 들어보소 사환지라는 대실이는 술 한잔 못 먹어도 돈 한 푼 못 모았고 이각동이는 오십이 다 되도록 주색을 몰랐어도 수천금을 다 없애고 굶어 죽었소 하지만 이태백은 늘 술에 취해 있어도 한림학사 다 지냈고 자골전 일손이는 주색잡기 다 했어도 나중에 잘되어 일품 벼스라였으니 이것으로 볼지라도 주색잡기 좋아하는 것은 남자로서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오 나도 이제 보시오 이리 논일다가도 일품 벼스라고 후세의 이름을 남길 테니 그는 이렇게 큰 소리치며 방탕하며 지내다가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였다 그런 뒤에야 춘풍이 자신의 허물을 미우쳐 스스로 책망하고 나서 아내에게 사과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소 여색을 멀리했어야 했는데 나 한 번만 살려주구랴 이후로는 다시 주색잡기는 안 한다는 각서를 써주었다 그 뒤로 모든 금전 집안 대소사 전부를 아내 김씨에게 맡기고 가장 충풍은 가장 충풍은 수만금의 재산이 모여도 간섭을 하지 않았다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변정사 즉 관청으로 끌려가도 좋다는 서약을 했다 아내 김씨는 이 서약서를 잘 간직하고 이날부터 악착같이 바느질 길쌈 풍파리로 돈을 벌기 시작하니 사시사철 불철주야로 쉴 새 없이 일하며 모은 돈이 수천금이 되었다 충풍은 아내 덕에 잘 있고 잘 먹게 되니 어느덧도 마음이 교만해지며 이전 일곱 살버릇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던 차 충풍이 관가해서 돈 이천량을 빌려 평양으로 장사하러 간다하니 충풍의 아내가 놀라서 아니 여보시오 서방 몇 년 전에 썼던 서약서를 잊으셨소 나랏돈을 함부로 쓰다 폐가망신하려고 그로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먹고 입는 것은 내게 맡기고 편안히 앉아 쉬구랴 하며 말리니 충풍이 도리어 화를 내며 아내의 머리채를 감아지고선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천리 원정 장사길에 요망한 계집년이 잔말을 이리 하니 이런 변이 또 있는가 지하비는 하늘이니 어서 갖고 있는 돈이나 내놓게 하고 윽박지르고는 집안 재물을 다 털어서 말에 싣고 떠났다 우여곡절 끝에 춘풍이 평양 청석동에 이르니 때는 춘삼월 호시절이라 온갖 산수 구경을 다하고 성안으로 들어갔다 춘풍이 객사에 들어가서 실어온 열두바리 짐을 방 안에 들여놓고 삼사일을 유숙하며 그건 물정을 살피었다 하루는 난간에 길에 서서 우연히 한 집을 바라보는데 그 집 주인은 평양 일색 추월이라 얼굴은 일색이여 노래도 명창이라 나이는 십오세쯤 돼 보였다 성중의 호걸 손님과 팔도의 소년 한량이 그녀를 한 번 보면 수삼백량 쓰기를 물쓰듯 한다 이때 서울 이춘풍이 수천량을 싣고 와서 뒷집에 유숙한다는 말을 듣고 추월이 넌지시 춘풍을 홀리려고 벽개수 청류 위에 창문을 반쯤 열고 천연히 앉아있었다 춘풍이 살짝 보니 얼굴은 청천명을 갖고 그 맵시는 월궁이 다시 온 듯 마루에 홀로 앉아 거문고를 무릎 위에 살며시 얹어놓고 둥홍동 봉지동당 파는 소리에 춘풍은 심신이 황홀하여 미친 마음이 절로 잃었다 춘풍이 참다 못해 달이 풀린 갈짓자 걸음으로 중문 안에 들어서니 추월이 얼른 일어나 춘풍을 모시었다 어머 이게 누구실까 이 나라 영웅호걸 중에 호걸날이 아니십니까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춘풍이 자못 목에 힘을 주며 오엄 어서 앞장서워라 하니 그 꼴이 가반이다 추월이 곧 음식을 차려오는데 국화 세긴 통용반에 주전자 들여놓고 홍합 생선찜 귤병 대추 계피턱 울떡 생취 영계찜 준시 은행 청포도 흑포도 모루 달해 유자 석류 능금 참외 수막을 다 갖추었고 술도 이태백에 포도주며 토연명의 국화주 안기생에 과하며 백일주 소주 황소주 일년주 개당주 향기로운 연주를 모두 갖추었다 충풍이 술을 받으며 내 아까 내 숙소에서 잠깐 들어보니 너의 목소리가 꾀꼬리 같고 이곳 평양이 소강남이라 들었으니 권주가나 한번 들어보세요 하니 추월이 반기며 권주가를 불렀다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 잔 잡으시오 백년 삼만 육천 일을 살아도 우락증분 미백년 근심과 즐거움을 나누면 백년도 안 된다니 권할 적에 잡으시오 인생 백년 못 살 인생 아니 놀고 어이할까 초로같은 우리 인생 한번 돌아가면 일하서 한번 먹싸우리 살았을 제 먹사이다 충풍은 지그시 눈을 감고 듣다 추월이에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더니 술을 한 잔 들이킨다 캬 좋다 이것이 술이냐 꿀물이냐 어찌 이리 목구멍에 달콤하게 짝짝 감긴단 말이냐 여보게 이제부터 추월 춘풍연분 맺어 한 가지로 놀아보세 하며 실컷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즐겼다 여보게 이제 신명나게 놀았으니 잠시 눕고 싶구먼 이불 좀 깔아보게 어머 나으리 너무 급하시옵니다 세월이 춘풍어른을 따라온답니까 천천히 아이고 여보게 추월이 못 참겼네 어서 이불을 깔게 성질도급하셔 잠시만요 그러더니 추월이 촛불을 껐다 우악스런 충풍이 서니 추월에 이것저것을 희롱하다가 뜨겁고 격렬한 밤을 보냈다 이날부터 이춘풍은 장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빌린 돈 2,500량을 물쓰듯이 서대기 시작했다 추월이는 춘풍이 수천 량 장사 밑천이 있음을 알고 가전 교퇴하며 이르기를 좋은 옷 좀 사주시와요 좋은 놀이게 좋은 가구도 하며 콧소리 섞어 몸을 비벼대니 호랑한 이춘풍이 한 가지나 사용할까 홍수로 터진 국방마냥 수천 량 본을 내어주니 1년도 못 가서 주머니가 완전히 비어버렸다 그러자 추월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충풍을 종놈 취급하고 괄세하며 구박하다가 충풍에게 본 한 량을 내어주며 말했다 돈 없으면 어서 이곳에서 썩 물러가게 노자가 부족하면 이 돈 보태 쓰고 그러며 여종을 부른다 월단아 손님 나가신다 어서 안내하고 소금 한 주먹 문 앞에 뿌리거라 하고 바삐 나가라 재촉하니 충풍은 분한 마음이 폭발하여 여보게 우리 둘이 만나서 헤어지길 원치 않고 대동강이 마르도록 떠나지 말자 원약했는데 그렇듯 깊은 맹세가 농담이었단 말인가 이제 이 말이 대체 웬 말인가 하고 말하니 추월이 얼굴색을 달리하며 이 사람아 내 말 들어보소 청루 물정 몰랐던가 노류장화는 인계 가절리라 평양 기생추월 성식을 몰랐단 말인가 잠시 이 말을 해석해보면 이 사람아 세상 물정 모른단 말인가 창기는 누구나 꺾을 수 있는 꽃이거늘 기생추월의 천성을 몰랐단 말인가 라는 말이다 이제는 추월이 충풍을 향해 하대하기 시작한다 자네가 가져온 돈냥 나 혼자 다 먹었던가 자네가 먹고 마시고 아랫돌이 흔들어대느라 쓴 것을 이제 와서 언약이니 맹세니 하는 헛소리를 해대니 참으로 무지한 인간이로세 어서 썩 이곳을 나가지 못할까 하며 구박하고 내쫓으려 하였다 많은 기생들이 나와 충풍을 향해 혀를 차며 한 마리씩 해댄다 뭔 사내가 저리도 찌질할꼬 돈 없으면 냉큼 돌아갈 줄 알아야지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까지만 해도 나으리나으리 하며 떠받들어주던 기생들이 썩은 미소를 던지며 한 마리 한다 충풍이 탄식하며 이리저리 생각하니 한심하고 가련했다 짐으로 가자하니 무면 도광동 즉 일에 실패하여 고향의 처자에게 부끄럽고 또 광가에서 빌린 돈 이천냥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돌아가면 옥에 갇혀 뼈도 못 추릴 것 같고 구고를 하자니 그 짓 또한 못하겠고 불원 천리 가자니 노자 한 푼 없이 그도 또한 못할 일이다 그간 추월의 치마에 덮여 지냈던 일이 곤만 같다 이를 장차 어찌하리 대동강 깊은 물에 빠져 죽자하니 그도 차마 못하겠고 수건에 목 메어 죽자하니 이도 차마 용기가 없어 못 죽으니 답답한 이내 몸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기저리 생각하다가 추월 앞에 나가 앉아 간절히 빌며 말했다 여보게 추월이 내 말 잠깐 들어보소 우리 조선이 인정 있는 나라인데 어찌 그리 박절한가 날 좀 살려주게 내가 자네 집에 있으면서 물도 깊고 불도 때우고 심부름도 하면 어떨고 제발 부탁하네 그러자 추월이 눈을 흘기면서 여보소 이 사람아 자네가 전 행실과 말투를 못 고치고 한 해 소리를 하려면 내 집에 있겠다는 말 하지 말게 이렇듯 구박하니 충풍이 할 수 없이 아가씨 소리 절로 나고 존댓말이 절로 나왔다 충풍이 이날부터 추월의 집 정노릇을 하는데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입 빠진 헌 사발에 누른 밥과 토장국을 수저도 없이 부엌에서 먹는데 제 신세 스스로 생각하니 목이 메이고 저절로 눈물이 나온다 주야로 한량들이 청산에 모여들어 온갖 흉 다하면서 좋은 술 별별 안주에 흥치있게 논이는데 충풍이 뒷곁에서 방안을 엿보니 눈은 풍면이여 입은 흉면이라 제 신세를 생각하니 저절로 노래가 나온다 울고 가는 저 길어가 내 진정을 들어보고 내 고향에 전하여라 우리 처자 그리워라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리저리 생각하니 대장부 일총간장 본눈 녹듯 하는구나 그런정 저런정 다 버리고 전에하던 타령이나 하여보세 하며 타령을 불러댔다 빼화야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온다 피엄죽도 하다마는 백설이 분분하니 피지나 말아라 세상사 가소롭구나 이때 충풍의 처는 충풍이 집을 떠나고 주야로 정안수 떠넣고 탄식하여 하는 말이 멀고 멍 큰 장사하러 떠난 서방 부디 돈 많이 벌어 평안이 돌아오길 천만 축소해 바라옵나이다 하나 충풍은 아니오고 평양에 다녀온 동네사람 말하기를 충풍이 평양에서 기생추월과 주색에 빠져 수천금을 다 없애고 추월에게 구박받으며 정노릇한단 말만 들려왔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는 충풍의 처 가슴을 지고 통곡하며 내 평양에 찾아가서 추월이년 머리채를 감아 쥐고 충풍은 허리띠를 목에 메어 죽이리라 하다가 도로 풀어져 녹두리하기를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니 어찌 살란 말인가 소년의 패가하여 일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야로 품을 팔아 전국 빚을 갚은 후에 의식 걱정 아니하고 백년 활약하있더니 원수로다 원수로다 이춴풍이도 평양 기생추월이도 원수로다 이렇듯이 지내는데 뒷집 참판댁 대감은 세상을 하직하고 맞자재가 문과에 급제하여 가전 볕을 다 지내다 멀지 않아 평양 감사로 갈 것이란 말을 듣고 충풍의 처는 개교를 생각해냈다 그 대기 가난하여 나라에서 주는 복농만으로 여러 식구가 먹고 사니 대부인 식사도 부실하고 초췌하였다 이에 충풍의 처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 밤낮으로 바느질하여 만든 옷가지를 힘써 팔아 얻은 돈량을 다 들여서 참판댁 대부인의 조석 진지 차려가니 대부인이 감지덕지 생각하나 주야로 근심하였다 그러다 하루는 충풍 처에게 말했다 여보게 자네가 형세도 어렵고 침제품으로 살아간다 하는데 날마다 차담상을 지어오니 내 먹기는 좋다마는 도리어 미안하고 불안하네 하고 말하니 충풍의 아내가 여쭙기를 소녀 집에 음식이 있어 혼자 먹기 어렵기에 만하님 만나게 잡수실까 하여 드린 것이오니 황송하여이다 대부인이 이 말을 듣고 기특하게 여겨 찬판 영감에게 말하니 찬판이 충풍의 처를 불러 치사하였다 그러다 어느 한 날 찬판 영감이 평양 감사를 가게 되었다 이에 대부인이 충풍의 처에게 같이 평양에 가서 살며 충풍이도 찾아보고 구경도 하자고 권유하자 충풍의 처 조심스럽게 부탁한다 대부인 마님 소녀는 고사하고 제 먹고 노는 오래비가 있사오니 비장이나 한자리 얻어주시기 바라나이다 하고 청하니 대부인이 감사에게 말하여 호락을 얻어냈다 하지만 사실은 충풍처는 제가 손수 가려고 없는 오래비를 잇다고 한 것이었다 그래서 스스로 남자 의복 시장을 하고 대부인에게 가서 솔직히 사실 얘기를 하였다 소녀 지압이 방탕하고 청노에 오입하다 두어번 폐가하고 호줏돈 2천 양을 얻어 주야로 즐기다가 2천5백 양을 다 쓰고 추월에 집종이 되었다 하옵니다 소녀의 마음 매양절통하였는데 천행의 감사 덕택으로 비장이 되었으니 내려가서 추월이 혼을 내주고 미우나 고우나 지압이 되려다가 백년 동락하려 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모두 다 마나님 덕택이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니 대부인이 크게 웃으며 내 말이 그러하니 불쌍하고 가련하다 내 소원대로 하여주마 하였다 그리하여 충풍처는 변장을 하고 회계 비장으로 감사를 따라 평양에 가게 되었다 평양에 도착하자 회계 비장은 충풍과 추월의 일을 영탐하여 자세히 듣고는 하루는 추월의 집에 찾아갔다 그러자 마당 한구석에 형용도 참혹하고 가련한 데다가 주잡하기 그지없는 자가 물통을 지고 있는데 그가 바로 제 서방이라 비장이 슬프고 분한 마음을 억누르고 추월의 방에 들어가서 추월이 내놓는 차담상을 종에게 내어주며 불쌍하다 내가 본디 거린이더냐 내 어찌 지경이 되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충풍은 제 아내인 줄도 모르고 소인도 사실 경성사람으로 이리온 사정이야 어찌 다 여쭤오리까 나흘이 잡수시던 귀한 차담상을 소인같은 천한놈에게 주시니 은혜 감사 무지하여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비장은 비장은 겉으로 미소짓고 속으로 울며 처서로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뒤에 충풍을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매고는 네 이놈 들으라 내가 이 충풍이더냐 하고 물으니 충풍이 대답하기를 과연 그러하오이다 이에 회계 비장이 네 이놈 막중한 호조돈 수천 양을 가지고 사원연이 되도록 일 푼도 상납하지 않으니 도대체 너는 그 돈을 다 어찌했느냐 여봐라 저놈을 매우쳐라 하고 분부하니 사령이 매를 들고 곤장 심여대를 내리쳤다 그러자 충풍의 다리에서 비가 흐르는데 이것을 본 비장은 차마 더 지지 못하였다 충풍이 네 이놈 그 돈을 어디다 모두 없앴느냐 한치에 거짓 없이 바로 아래여라 하니 충풍이 울며 말했다 호조돈을 가지고 평양에 와서 일년을 추월과 놀고 나니 한 푼도 안남떠이다 다른 곳엔 한 푼도 쓴 일이 없어옵니다 하였다 아내인 비장이 이 말을 듣고는 바드득 이를 갈며 추월을 잡아드리라 사령에게 분부하였다 추월이 잡혀오자 형틀에 올려매고 인연도 사정없이 매우쳐라 호령하여 심여대를 무섭게 쳤다 그러고는 내 인연 어서 털어놓아라 내 죄를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저놈 이 충풍의 돈을 모두 유혹하여 뺏어간 것이 사실이더냐 그 돈은 나라의 돈이었도다 추월은 엉덩이가 찢어지는 아픔에 정신이 아득하여 겨우 여쭈기를 나으리 충풍의 돈을 소년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이에 비장이 크게 노하여 고함쳤다 내 어찌 모른다고 발칙하게 아뢰느냐 막중한 호조돈을 어디에서 물어주랴 여기에서 물어주랴 내가 먹어놓고 무슨 헛소리란 말이냐 내 너를 곤장으로 다스려 처죽이리라 다시 50대를 무섭게 치며 비장이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반죽음 상태가 되어 죽기를 면하려고 아뢰었다 관청의 돈이 지중하고 관령이 지엄하니 분부대로 충풍의 돈을 다물어 바치리이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그러자 비장이 이르되 호조에 공문을 띄워 너를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먼저 죄를 알고 돈을 모두 바친다 하니 특별히 너를 살려주겠노라 그런 거로 호조돈을 자무지 1년간의 이자를 원금의 20분의 1 이내로 정한 이자율로 계산하여 5천 양을 바치라 하니 추월이 나으리 제게 10일 말미만 주시오면 5천 양을 바치오리다 하였다 이에 충풍과 추월을 형틀에서 내려놓고 비장이 충풍도로 이르되 10일 내에 5천 양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도록 하라 내 먼저 올라가니 너는 내 뒤를 따라 올라와 나를 찾으라 알겠느냐 하니 충풍이 희색이 만면하여 하외되 아이고 나으리 덕택으로 호조돈을 다 수습하오니 은혜 백골란망이로소이다 서울 가서 땡에 먼저 물한 드리오리다 하였다 이를 마친 비장은 감사에게 추월을 혼내주고 충풍도 찾고 호조돈도 수습하였으니 이 은혜 감충 무지하옵니다 소인 외람되게 존중한 처소에 오래있기 매우 죄스러워 먼저 떠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쭙고 감사의 허락을 얻어 서울로 떠났다 충풍의 아내가 집에 도착하여 남복을 벗고 충풍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충풍이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호기롭게 들어온다 마누라 그새 잘 있었던가 그러더니 충풍은 가져온 돈을 마치 장사를 하여 벌어왔다는 듯이 자랑하며 내놓았다 그리고 충풍의 아내가 술상을 소담하게 차려오니 충풍이 아내를 꾸짖기를 어이 마누라 내가 우습게 보여 안주도 형편없고 술맛도 없구만 내 평양선은 좋은 안주와 술로 호강하며 지냈는데 집에 오니 온갖 것이다 어설프구만 호조돈이나 다 갚고 평양에 다시 가야겠네 하였다 그러자 충풍의 상을 물린 뒤 저녁때 밖에 나가 비장 복색을 하고 집으로 갔다 여봐라 개충풍이 아내 있느냐 집에서 마누라에게 불병만 늘어놓고 누워 빈둥거리던 충풍이 깜짝 놀라 뛰어나오며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너는 그때 추월이에게 돈을 바로 받았느냐 하니 충풍이 옛 나으리 나으리 덕택에 즉시 받았나이다 못 받을 돈 오천 양을 하루아침에 다 받아 싸우니 그 은덕이 태산가 싸웁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비장이 다시 묻기를 그래 그때 맞던 매가 아프더냐 그러자 충풍이 대답하길 아이쿠 소인에게 그런 매는 상이옵니다 어찌 아프다 하오리까 어여 방 안으로 드시지요 제가 술 한잔 올리겠사옵니다 그래 그럴까 그럼 이에 비장이 자리에 앉아 술을 청하고 또 갈분을 청했다 갈분이란 칠뿌리를 지어 물에 가라앉혀 말린 가루를 말한다 예 알겠사옵니다 잠시만 기다려줍소서 그러며 아내를 찾는다 여보 어딨소 춘풍이 아무리 아내를 찾아또 보이지 않는 거로 쩔쩔 메었다 할 수 없이 아내를 기다리다 밤이 깊어지자 비장이 말했다 오늘 밤이 깊었으니 내 집에서 자고 가리라 하고 의복과 갓을 뻗으니 춘풍이 감히 가라는 말은 못하고 오랜만에 아내와 만나 뜨거운 밤을 보내려 한 계획이 무산되고 속으로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불을 아랫목에 깔아주고 일어서려는데 옷을 벗은 후 일어서는 비장을 쳐다보니 어디서 눈에 익은 몸매였다 춘풍이 어이가 없어 멍하니 말을 못하고 앉았는데 춘풍의 처가 달려들며 이 사람 아직도 나를 모르겠는가 하니 춘풍이 그제야 깨닫고 아니 이것이 웬일인가 평양 회계비장이 지금 내 아내가 맞는가 이것이 생시인가 꿈인가 하고는 이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평양 비장으로 내려왔으며 또 내가 아무리 잘못하였기로 가장의 볼기를 그다짐 없이 치게 하니 그때 자네 마음이 상쾌하던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춘풍의 처가 대답하기를 그때 자청하여 각서를 쓰고서도 이를 어기고 평양에 간 당신을 만나면 반쯤 죽이려 하였으나 만나보니 그 꼬라지가 불쌍하여 차마 더치지 못하고 용서하였어 사오년 내가 고생하던 생각을 하면 그때 당신 맞던 매가 깨소금 마시어 하였다 그때 비장이 내 마누라였다니 어찌 내가 그걸 눈치 못 챘을 꼬 하며 망연자실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의 전말을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둘은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가 되어 집이 흔들릴 정도로 부부 운우의 정을 나누었다 이후로 춘풍은 개과천선하여 추색잡기를 모두 전폐하고 가정을 돌보며 아들딸 낳아 잘 살았다 세상에서는 춘풍의 아내를 여장부 영웅 호월이라 하였다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